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평균 수명은 업무 강도 스트레스 정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언젠가 광주광역시에 계시는 한 의사분 말씀을 소개했는데 이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진로를 보다 보게 되면 환자를 수술할 때 스트레치도 확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혈당이 확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의사라는 직종이 의과 공부도 힘들고 인턴 레지던트 기간도 힘들고 전문의도 힘들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직장입니다 왜 전부 다 여러분들 의사되겠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과외시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글을 올려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다루게 된 이유는 한 분께서 의사 평균 수명이 61.7세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7세 남성의 평균 수명이 86.3세 어마어마하게 짧죠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현재의 짧습니다 연구보고스입니다 2000년에 행했던 의사의 자살률 또한 다른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의사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을 이루는 핵심 원인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환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불만 제기가 자신의 가치를 찾는 의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감염병에 제약하고 야간 근무 그 다음에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이게 질병 발생 의염도가 높습니다 의사들이 처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언급이 이탈럿이라는 방송을 보고 한 분께서 글을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이게 61.7세가 맞네요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윤성흠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국 의사들의 수명이 유독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점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사들의 수명도 좀 짧은 편인데 평균 수명에 비해서 한국 의사들 수명이 유독 짧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료를 접하기 전에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빡세게 하고 밤을 새고 인턴 전공의 시절에 그냥 밥 먹듯이 이런 밤을 새고 이러면 분명히 뭡니까 몸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충격을 줄 거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으니까 세상사회 여기 보면 의사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짧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이란 거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한국의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 76세입니다 미국의 닥터 듀크 존슨이 여기 최적 건강혁명이란 책에서 미국의 의사들의 평균 수명은 76세다 그리고 76세는 미국의 평균 나이하고 아주 비슷한 거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개원인은 1인당 진로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봉직이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담당 병상 수가 다른 나라 의사들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것도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닌데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이제 1919년 기사입니다 의사신문에 과로로 내몰리는 의사들 죽어야 밝혀지는 진심 여기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연이 있네요 송주환 신촌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열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던 중환자 및 에크모 전담 의사였는데 현재 그는 뇌출엘로 쓰러진 지 9개월 초다 굉장히 가로를 한 거죠 윤한덕 중앙응급의로센터장이 4일 날 과로사로 숨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로의사의 주당 근무 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 시간은 2415시간 한국 근로자 노동 시간 354시간 보다 350시간이 많은 수치로 OECD 평균보다도 651시간을 많이 근무하는 거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국의 의로는 낮은 숫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사들을 몸으로 떼운 겁니다 전공의만 몸으로 떼운 게 아니고 낮은 의로 숫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러분들 의로보험이 어떻게 유지됐느냐 이 Q를 높여가지고 유지가 된 겁니다 Q를 높여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그대로 지금 다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바쁘니까 자기 몸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암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3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남성 의사는 암유병률이 2.47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같은 게 영향을 미치겠죠 여성 의사는 암유병률이 3.94배 정도 높은 겁니다 유성음 연세대 의대 교수가 2000년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의사 수명이 앞에서 본 것처럼 61.7세 통계층이 95년에 국민 평균 수명이 69.5세보다 8년가량 적은 수치인 겁니다 의사들의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서 뇌졸증, 간암, 위암 등으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우연히 저 방송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공 박사님의 죽을 정도 희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로 현재 6명이 혼자씩 근무하며 24시간을 돌리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어제도 근무 중에 계속해 쉬지 않고 중환자가 밀려들어 12시간 꼬박 아무것도 못 먹고 일하다 보니까 시술하는 동안에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혹시 판단이 흐려질까 봐서 정신을 다잡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일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사실 사직서를 3번이나 냈지만 병원 측에 자꾸 더해달라고 지방이라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말로 좀 더 좀 더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만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신 피로도 이제는 너무 심합니다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고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두면 응급의학 자체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응급의학을 하는 것은 일반 통행, 원외입니다 응급센터나 응급실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이지 알고 나서는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을 우리 함께 가르쳐줍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그만두면 응급의학 자체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분이 제 방송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955년에 외과의사분이 개업하고 있는 외과의사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지혜를 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뭔가 하니까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자기 몸입니다 자기 건강 아프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 지인들이나 사회사람이 되겠죠 희생, 헌신 이런 단어 물론 중요한데 자기 건강을 상했으면까지 여러분들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서 헌신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글을 쓰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상해서 더 이상 지켜낼 수가 없다고 생각되게 되면 일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의사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건강을 잘 알 겁니다 목숨이라는 것이 질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필름이 끊기든지 그냥 끊기면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과로서한 게 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다가 그냥 푹하고 쓰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우등한 짓은 뭔가를 위해 자기 건강이나 이런 것을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사람이 이런 전공의가 빠지고 나면 그 빈 공간을 몸으로 완전히 떼어온 겁니다 옳은 일도 아니고 현명한 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감사함 자체가 시소자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 이름 근무하다 순직을 했다 코로나 일름들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순직을 했다 아무도 케어 안 하는 겁니다 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본래 사회가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는 사회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의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순수한 겁니다 좋다 이야기죠 그러나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죽습니까 뭘 위해서 죽어주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방송을 혹시 언급실에 계시는 젊은 전문의 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노력하시지만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로 절대 해서 안 된다 자기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했으라도 그 수준 이하를 넘어서서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방송 여기 보시면 여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에 관한 제가 쓴 책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책이고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여행 및 문화 답사기입니다 제가 미국 서부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애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 여기 보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쓰신 필생의 역작이고 여러분들 이 책은 선거부정을 규명한 다섯 권의 시리즈입니다 도둑놈들 도둑놈들을 박멸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공병호 tv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여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